선거 참 쉽습니다. 조작하면 되니까. 선거 어마어마하게 쉽습니다.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에게. 오늘 여러분께서는 비례대표에서 유령투표제를 어떻게 투입했는지 2024년과 2020년. 2022년이 아니고 2020년 총선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0년도 비례대표에서는 122만 6천 표의 무효투표제가 나왔고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서도 비례대표의 무효표가 130만 9천 표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걸 딱 보시게 되면 아하 2020년 4.15 총선에 비해가지고 비례대표에서 2024년 더 심한 조작이 있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만 보게 되면.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도 4.15 총선에는 293만 표의 조작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는 최소 300만 표 이상의 조작이 그러니까 4.15 총선도 훨씬 더 심한 조작을 4월 10일 총선에서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죠. 부산남구의 비례대표의 2024년 4월 10일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엊그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관외 사전투표에 비례대표에서는 지역구에서는 2922표를 넣었고 비례대표는 2435표를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는 더불어민주정합과 조국개혁당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약간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 겁니다. 앞에서 누누이 강조한 바와 같이 선거를 만진 사람들은 선거 조작을 좀 더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구에 투입한 것만큼 비례대표에 투입한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487표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차이입니다. 정상적인 경우 같으면 비례대표에서도 2922표를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표가 487표 정도가 부족하게 되면 그걸 전부 다 어디다 넘겨버리면 되는가 하니까 무효표로 넘겨버리면 됩니다. 724표로. 그래서 지역구에 비해서 무효표 개수가 항상 비례대표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이렇게 487표처럼 예상치 못한 것이 발생하게 되면 전부 다 724표로 넘겨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게 2024년 총선 관외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관내입니다. 관내는 2024년 총선에서 지역구에서는 11234표의 위조 투표지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에도 11234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예차여차한 이유가 발생해 가지고 1872표만큼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이 1872표도 그냥 무효표 처리해버리면 됩니다. 2438표 안에 1872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무효표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제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무효표가 커지는 이유가 뭐냐.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보시게 되면 지역구하고 투표자 수를 지역구하고 비례대표가 일치시켜야 되는데 투표자 수가 일치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투표소에 가시게 되면 지역구 한 표 비례대표 한 표를 받으니까 그런데 투표자 수를 일치시켜야 되는데 지역구의 득표수하고 비례대표 득표수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항상 비례대표 득표수가 좀 작습니다. 그 작은 숫자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만큼 작습니다. 사전 투표에서는 비례대표가 2626표만큼 적고 당일 투표는 지역구에 비해서 비례대표가 3690표가 작고 사전 당일 다 합치게 되면 모두 6316표가 적은 겁니다. 이렇게 적게 나오면 뭐를 늘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무효표를 그냥 늘려버리게 되면 투표자 수를 같이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문제가 거듭 말씀드리면 문제가 투표자 수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비례대표의 득표수가 좀 적은 부분을 무효표로 늘려가지고 여러분들 플러스 마이너스를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투표자 수 있고는 정당별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니까. 정당별 득표수에서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꼭 같은 수만큼 무효표를 플러스에 처리해가지고 여러분들 퉁쳐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 2626표 3690표 6316표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득표수 격차입니다. 이것만큼을 여러분 여기 있는 무효표로 그래서 무효표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사전투표의 비례대표는 3227표인데 지역구는 570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비례대표의 130만 표의 비밀인 겁니다.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지역구하고 비례대표의 격차 비례대표가 작은 수가 이만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만큼을 전부다 비례대표의 무효표를 넘겨가지고 플러스 처리해 버리게 되면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투표자 수를 일치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넘긴 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다 합쳐져서 130만 표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까지는 어제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0년 4.15 총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4.15 총선에 꼭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지난 10년간 정당투표와 비례대표를 조작해온 방식은 변한 것이 없는 겁니다. 동일한 방식을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바꾼 것은 조작감만 바꾼 겁니다. 세 장당 한 장을 훔칠 건지 네 장당 한 장을 먹니까 훔칠 건지 그것만 달라지지 조작방법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남구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궁금해 가지고 2020년 4.15 총선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여러분들 2020년 4.15 총선 부산남구 관외 사전투표 여러분 보시죠. 정확하게 지역구에도 2,544표를 관외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더불당에게 대해줍니다. 비례대표도 정확하게 2,544표를 비례대표에 대해주는데 더불어 열린신민당하고 열린신민당하고 더불어신민당에게 여러분들 2,544표를 나눠줍니다. 관외 투표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똑같이 투입하는 겁니다. 똑같이 투입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산조작이나 위조투표의 투입이 간편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2020년 4.15 총선에 이 사람들이 관내 사전투표는 얼마를 조작했나 8,350표를 각각 투입합니다. 차이는 지역구는 8,350표를 더불당 후보가 다 받고 비례대표는 나누어 가집니다. 위성정당과 자매정당. 여러분들 이 분석만 보면 2020년 4.15 총선이나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지역구 조작이나 비례대표 조작이 하나도 다른 바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2024년 총선과 2020년 총선 부산남구 한번 보시죠. 이게 2024년 총선 이게 2020년 총선입니다. 그냥 이 선거 전문가들은 조작하는 것이 너무나 쉬울 것 같아요. 그냥 통밥이 딱 나오는 겁니다. 과거 선거를 보게 되면 얼추 비슷합니다. 2024년 때 관외는 비례대표에 2,425표를 집어넣는데 2020년 4.15 총선에는 2,544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특히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전문가 할 겁니다.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관내 비례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총선에는 9,361표를 집어넣는데 관내 비례에 2020년 총선에는 8,350표를 집어넣는 거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바뀐 게 없이 매번 선거 때마다 동일한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선거 조작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우리 함께 주는 메시지는 뭔가 하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득표 수는 전부 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지역구의 2,544표 비례대표의 2,544표 똑같이 집어넣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지법 똑같이 8,350표 8,350표 이게 모범사례인 겁니다. 조작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의 조작규모는 지역구의 조작규모와 일치시킨다는 것이 원칙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참 2020년도 4.15 총선에 대한민국의 식자층이나 대법관들이 다 이 문제를 덮어 가지고 똑같은 그런 부정이 사는 뒤에 또다시 일어났으니까 또 여러분들 앞으로 지방선거 2026년 2027년 대통령선거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 당시 정치 풍향에 봐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기획하고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뭡니까? 그동안 해왔던 조작툴을 가지고 쓰게 되면 그러면 선거결과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 총선은 별도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대표 여러분 2020년 4.15 총선에 비례대표 이런 조작을 볼까요? 예정입니다.